이름표를 안 매달고 있으니까 저희가 잠깐 깜짝 퀴즈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양갈래 머리를 하고 있는 친구의 이름을 아시는.. 와 빠르셨어요 채원님.. 채원님 맞아요 네 그러시면 또 다음은 이제 내일 16일이 생일인 멤버 이름 아시는 분? 골라보세요 기시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? 이제 일단 어려운 키즈 뭐가 좋을 거 아니에요? 저희 근 리더가 좋아하는 아이돌 두 그룹 로블리즈 트리블레 이거 다녀야야 다녀야야 역시 짱이십니다 사람 맞어 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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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